이 밴드 정균이 형입니다 변동변까지 들으셨는데요 오늘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죠 여러분? 네 사실 좋은거에요 좋아요 네 친구들 그린플라우드 공연 페스티벌 때 친구를 초대하고 그러는데 음악을 별로 안좋아하는 친구를 초대할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린플라우드 공연을 초대하면 저보고 욕을 하더라구요 너무 더웠나 이게 사람이 공연을 볼 수 있는 날씨냐 해서 올해도 덥겠구나 하고서 그랬는데 아저씨도 흐리고 음악 듣기에 정말 좋은 날씨인거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균전화 별동별까지 들으셨구요 지난 4월 30일에 정균전화 신곡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거 같아요 제목이 뭐죠? 푸딩 그렇습니다 푸딩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지금 푸딩은 저희가 라인으로부터 처음으로 드렸는데 약간 떨리기도 하는데 푸딩 들려드립니다 노은지 이럴 것 같지 너 우는 거 너만의 눈을 닫고 널 찾고 있을 땐 난 이제 너를 해볼 것만 하자 가면서 뭘 더 낸 걸 찾고 너를 향한 걸 너를 저기 저 태양과 이 밤에 나의 품이 멀리 가지만 다 멀어지고 내 마음이 달려오는 건 나의 품이 너를 사랑해 시간이 흘러버려둔 그 중 내 곁에 태양과 멀어지고 태양과 나의 품이 나의 품이 나의 품이 갈차를 타고 밖으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누워있을까 불만한 농담들이 다 나는 갈 때마다 왠지 있을 수랍도 짠 다른걸 갓에 묻어두는 건 싫어 내 걸음 날 잃지 고상보지만 너가 내가 곁을 떠날 것 같은 나의 품이 나의 품이 멀리 가지마 다 말아준단 말 내 맘에 닿아온다 나의 품이 멀리 사랑해 시간이 흘러 터내고 괜찮아 내 눈에만 머물러 주겠니 나의 품이 멀리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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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